검찰이 울산시 선거개입에 가담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 지금 재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울산시 선거개입 사건이라 함은 2018년에 일었었던 일인데 김기현 당시의 울산시장이자 재선을 노렸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황운하 울산시 경찰청장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했고 거기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문재인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그 사람이 울산시장하고 싶었죠. 그 사람이 정보를 제공했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자료를 보강하고 구체적으로 수사의 과정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청와대의 8개 부서와 경찰, 송철호 청와대가 합작해가지고 김기현을 떨어뜨린 최악의 부정선거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울산시 선거개입 사건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부서가 동원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8개 부서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비서실장이 있죠. 그 때 당시 비서실장이 이걸 모른다? 말장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심 결과가 두 달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송철호, 백원우, 황운하 3년 이상의 직력을 다 받았는데 그럼 백원우의 직체이 뭡니까?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 위에 누구 있습니까? 민정수석. 민정수석 위에 누구 있습니까? 임종석. 임종석 위에 누구 있습니까? 문재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안 받는다? 난센스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는 왜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되었는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가 억누르고 억누르고 억누렀죠.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으니까. 그러면 재판은 왜 지연됐는가? 당시에 문재인이 임명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민희 부장판사를 울산시 선거개입 사건에 배정하게 되면서 재판을 계속해서 미뤘던 것이죠. 그 미뤘던 사유는 뭡니까? 그냥 아프다입니다. 1년 이상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소된 뒤로 1심 선거을 한다. 3년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근거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1심을 받게 된 근거는 뭐냐?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경찰 내부에 고발자가 있습니다. 황운하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두 번째, 박형철 비서관이라는 청와대의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송초로 오른팔이 송병기라는 울산시 부시장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수첩이 증거로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임종석, 즉 비서실장의 요청이 있었다. 무슨 요청이 있었냐? VIP 누구일까요? 문재인이죠. VIP의 요구대로 송초로를 출마시켜라. 그다음에 울산에서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임동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울산시장에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불출마 권유를 할 수 없겠냐? 그거에 대한 플랜이 다 있다. 누가 얘기했다? 조국이 그런 얘기를 했다. 송병기 수첩에 다 있어요. 수사를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권력 없는 자들이라면 바로 발각돼서 감옥에 그냥 6개월, 1년 만에 갈 만한 사안인데 여기까지 미뤄줬고 1심 결과가 나왔으니 그 다음으로 직행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과 불편했던지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님. 이런 얘기했죠.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은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부딪혔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딜레이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사 방향은 조국 임종석으로 가는 거죠. 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최종 보스인 문재인과 그 밑에 왼팔 오른팔이 조국과 임종석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심 판결문에 조국과 임종석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임종석과 조국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보도를 임종석이가 어제 전해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한답니다. 앵커가 얘기하니까. 임종석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철저히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왜 재수사가 필요한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수첩의 비서실장이 VIP 대신해서 송초로 추모할 것을 요청했다. 이거를 보고 수사를 안 하면 그게 검찰입니까? 검세입니까? 이게 정치적 수사입니까? 그리고 본질을 흐리는데 내가 이미 검찰 수사를 다 받았다고 얘기했죠. 아니다. 수사하던 검찰팀이 해체가 됐다. 누구 때문에? 추미애 때문에. 재판이 3년 10개월 동안 공존하다가 드디어 1심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꽂아놓은 김미리 판사가 드러누웠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것이지. 다음 타겟은 당신이 되는 건 개정 사실이다. 그 다음에 임종석이가 전화를 걸어서 나의 불출마를 권유했다라고 임동호 씨의 측근이 그걸 얘기를 듣고 전화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걸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되죠. 당시 문재인 검찰은 임종석 조국이 범행에 가담한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리기서 처분했습니다. 이게 검찰 조사야? 여러분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조사하면 안 속습니다. 그게 사기꾼 간별방법입니다.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 휘하의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인사비서관실 등 8개 부서가 동원됐는데 수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 기만이죠. 장난 그만하고 감옥 깔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윤석열을 싸그리 비판하면서 어제 방송에서 이 사람 지금 총선 출마했거든요. 적격심사 통과했고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최근에 한동훈이 온도권 퇴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과거 군 하나외나 지금 윤석열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 번 해먹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온도권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뭉쳐서 해먹은 적이 없다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외나 윤석열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익집단처럼 뭉쳐서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최악의 이익 카르텔은 누구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때 청와대 비서진 63명 중에 22명이 전대협을 비롯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행정부까지 들어갔어요. 해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태양광 허인회 운동권 대부 이 사람도 운동권 네트워크 이용해가지고 태양광 한다고 돈 수십억을 받아 먹었죠. 우리나라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털어가는데 문재인 때 최대치로 얼마나 털어갔는지 아십니까? 1년에 5조씩 털어갔어요.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전부 다 다. 문재인 때 폭증을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주니까. 무슨 윤석열 퇴진 총소년 촛불을 연대 되지도 않은 것 만들어도 국가 보조금 나오거든요. 이런 카르텔 네트워크가 바글바글하다 이거야. 본인도 지금 비서실장에서 내려온 뒤로 뭐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경문협이라고 남북경제문화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방도시들과 북한을 연결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거기서 커미션 수수료 떼먹는 사업하고 있죠. 그거 다 국민세금이거든요. 왜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이 돈을 내는 거니까 그것도 다 운동권 네트워크야. 그다음에 민노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면 민노총이 국가지원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다 깎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때 1년에 얼마씩 받아갔냐면 민노총이 1년에 30억씩 받아갔어. 그거 다 운동권 카르텔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국회에 얼마나 많은 운동권 카르텔이 있냐. 김태년, 이인영, 우상우, 정청래, 한병도, 조정식, 소영교, 민주당 현역 의원들. 그 전에 있었던 이해찬 운동권이고요. 송영길 운동권이고요. 조국 직접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론 제공한 산호맹이고요. 이화영 지금 대북 송금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가 있는 이화영 전부 다 운동권이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운동권이고요. 유은익 전 교육부 장관 전부 다 운동권입니다. 이게 해먹은 게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해먹었냐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임종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왜 지금 총선에 날라가고 왜 국회는 하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면서 권력 중심부로 돌아오려고 하냐면 감옥가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고 총선이. 감방 가기 싫은 사람들 여기여기 모여라고 되고 있어요. 임종석 지금 울산시 선거 개입도 지금 재수사 대상 되었죠. 여기뿐만 아니고 문재인 사위를 태국 이스타젯 거기에다 취업시켜주는 거 지금 여기 연루된 거 아니냐. 이것도 지금 수사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지금 대통령 기록관 지금 털고 있고 검찰이 최근에 문재인 사위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당시에 관계자들 중기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직 이스타젯 만든 그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앉혀줬고 트레이드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회사의 태국지사인 그 회사에다가 문재인 사위를 꽂아놓았다. 트레이드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비공식 회의가 누가 나왔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왔다 이거야. 조국도 총선 출마 왜 했냐면 지금 1심에서 유죄 떴잖아요. 2심 3심도 당연히 유죄거든. 왜냐하면 관련 재판을 받은 정경식과 최강욱이 전부 다 유죄를 받았으니까 조국도 이제는 감옥 가야 돼요. 총선 나와서 뭐 하려고. 볼체폰 특권 뒤에 숨으려고. 그러면서 세비 월급 다 받아달라고. 그다음에 저거들의 파워로 모아가지고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럼 자기도 감옥 안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소두로 빼빼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분노를 유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1심을 받은 황우나 울산시 경찰청장 했었던 문재인의 친구 송초로를 당선시켜준 공로로 국회의원 됐거든요. 이거 부정선거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민심을 왜곡했다라는 거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문재인 친구를 당선시켰다라는 거는. 그런데 그걸로 지금 1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총선에. 이 사람 1심 나올 때까지 3년 10개월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공직선거법은요. 일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100일 안에 보통 나오고 전현직 의원들 통틀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거의 6개월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1심에서 3심. 그런데 이 사람은 문재인 친구 당선시켜줬다고 3년 10개월 동안 버텼다고. 3심도 아니고 1심을.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 다 받아갔죠. 그런데 이 사람 감옥 가면 국회의원 세비 뱉어내겠어 안 뱉어내겠어? 안 뱉어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에 철판 깔고 다음 총선에 또 나온대요. 이게 뭐냐면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빠글빠글하다는 거예요. 총선 라인업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고 주변에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또 했죠. 언제 신년 인사 때 얘기했습니다. 2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86 운도권을 겨냥한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고 지지율이 내려가도 이거는 거두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많은 흠결이 있고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검사하기 위해서 구수까지나 했잖아요. 그 의지력과 그 끈기를 그대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이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